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하마터면 롤스로이스 사건 때처럼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위인까지 덮칠 뻔했습니다.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은색 SUV차가 교차로에 들어옵니다. 좌회전을 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.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일 뻔한 주민이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섭니다. 차를 뺀 뒤 내려서는 괜찮은지 앞부분을 살펴보고 다시 차에 탑니다. 운전자는 이곳에서 횡단보도 차단봉과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렇게 건물 외벽이 부서진 흔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사고를 낸 뒤에도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.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했더니 케타민, 엑스터시 등 3가지 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운전을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. 마약에 취한 채로 40분쯤 운전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안방과 화장실 등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가루약하고 그다음에 그걸 흡입한 빨대기들이 발견되었고요. 냉동실 안에 흡입하지 않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봉지, 두 봉지도 압수하게 됐습니다.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경찰은 남성이 어떻게 마약을 샀는지, 다른 곳에 판 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정인아입니다.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JTBC 뉴스 스토리입니다.